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오늘 또 목요일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기출 15230을 촬영하고 그리고 기출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주고 싶어서 이 캐스트를 촬영합니다. 이 캐스트 자체가 잔소리예요. 오늘은 추가되는 잔소리가 없어. 선생님의 잔소리는 아마 캐스트 바로 뒤에 붙여주는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 캐스트 오프닝이고 이 바로 뒤에 붙여주는 2022학년도 수능 1번에서 15번까지 전문학 해설을 보면서 아마 그 잔소리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은 여러분들이 다시 기출로 돌아가야 되는 기출만 풀고 있으면 새로운 문제를 푸는 감각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와 기출을 같이 병행하면서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가 지금은 바로 슬기로운 기출 분석이네요. 제목이 이제는 평가원과 주파수를 맞출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대가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대가 또는 수학의 실무를 푸는 시간대가 수학시험을 실제로 보는 시간이면 더더욱 좋고 그런 아주 유치하다 싶을 만큼 많은 디테일, 모든 디테일을 평가원과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기출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선생님이 엄청 잔소리를 했어. 개념 에센스부터 기출 백성까지 해서 기출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지금 막 촬영을 하고 있는 이 마지막까지도 여러분들과 하고 있는 기출 152230을 통해서 잔소리를 너무 과하게 해서 목소리가 딱 가버렸는데 슬기로운 기출 분석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이 정도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통으로 풀어봐야 된다. 통 모의고사로. 이 기출을 그대로 통으로 풀어서 1번에서부터 어떤 영혼을 심었는지 확인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중에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기출을 맨날 외워서 풀었는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라는 의문을 가질까봐 지금 2022학년도 수능 문제는 선생님이 해설강의를 올려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없어. 그러다 보니까 QA로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 선생님이 이거 작년 수능은 작수라고 하죠. 작수는 왜 해설강의가 없나요? 풀어주세요. 이런 요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이 지금 빠르죠. 너무 많이 촬영을 해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빨라요. 자 이 문제를 어디서 풀었냐면 현장에서 현장에서 현장 학생들과 같이 현장 수업 다 끝나고 라이브 강의로 그냥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작년 수능을 1번에서 15번까지 객관식 전문항을 풀었어. 1번에서 15번까지 쭉 진작 선생님이 풀듯이 실전에서 이 말을 읽고 나는 어떤 풀이를 해야 되는지 이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건을 얼마나 순서대로 따라가면 문제가 잘 풀리는지를 보여줬어. 자 오늘 퀘스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통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예시로 하나 보여주는 거야. 내가 푸는 걸 보고 따라 푸세요. 알겠죠? 우리 올해 수강생들 선생님이 푸는 것처럼 작년 수능 1번에서 15번까지를 쭉 풀어요. 정말 1번부터 15번까지 전부 다 풀거든요. 내가 푸는 걸 보고 따라 풀어. 알겠죠? 그렇게 푸는 거야. 그렇게 통모의고사로 풀어라고.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일단 작수를 가지고 보여주니까 그것 가지고 하세요. 알겠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오늘 잔소리는 여기까지. 바로 뒤에 이에 붙여주는 1번부터 15번까지 2배속으로 봐도 좋아. 꼭 한 번은 봐야 돼. 꼭 이렇게 푸세요. 알겠죠? 기출을 어떻게 분석하는 거예요? 난 기출을 달달 외워버렸어요 하는 분들 보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퀘스트는 여기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기출은 분석하는 거예요. 이걸 약속하시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문한 분석을 해주려고 제가 오늘 낮에 수능 보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쭉 풀어봤어요. 실전처럼. 실전처럼 쭉 풀어보니까 이 한 문제 한 문제를 개념 에센스나 기출 백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해설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속도감 있는 풀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내가 풀 때 했던 생각들 내가 풀면서 체크했던 것들을 그대로 보여줄 테니까 같이 푸는 것처럼 함께 푸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오늘 이 문제를 풀면서 가장 시작할 때 마음을 딱 먹고 했던 그 마인드 이 문제를 딱 풀기 시작할 때 마인드는 이건 평가원 수능 문제다라는 강력한 신뢰, 믿음 그걸 가지고 시작했어요. 한마디 한마디 잘 읽으면 나를 끌고 갈 거야. 발상 따위는 필요가 없어. 라는 생각으로 풀었어요. 지금부터 한 번 평가원장이 발표했을 때 작년 수능 그리고 올해 6평, 9평 이 세 개의 시험의 기조와 유사하게 출제할 거다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작년 수능을 전문항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또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함께 한 번 문제를 푼다라는 느낌보다는 말을 읽으면서 진짜 오르세는 저 순간에 저 말을 보고 어떻게 푸는가 이걸 한 번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또 하나하나 상세하게 계산까지 다 완벽하게 풀지는 않을 테지만 말을 보고 어떤 풀이를 끌고 나오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루트 2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루트 3과 루트 3 마이너스 2라는 지수가 같이 보였고 이 4가 보여서 2에 루트 3 플러스 2 얘 루트 3 마이너스 2 왜 흐릿하네 ppt가 루트 3 마이너스 2 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2에 마이너스 1 제곱 그리고 실전처럼 문제 풀 때는 절대 암산하지 않아요. 2분의 1 해서 끝까지 단 한 순간도 계산을 암산으로 건너뛰는 게 아니라 모두 손으로 표현해서 어차피 검산해야 되니까 검산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현 한 줄 덜 쓴다고 해서 시간이 얼마 줄여지는 건 아니야 문제 풀 때 우리가 허비하는 시간은 한 줄을 적음으로써 허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몰라서 헤매면서 허비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산을 하면서 뛰어넘어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표현을 하세요. 눈이 봐야지 그 다음 머리를 더 빠르게 움직여 준다고 알겠죠? 이렇게 지수에 합차 공식이 쓰였어요. 아 합차 공식도 쓰는구나 지수 자리에 간접 범위를 되게 중요시 여기네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fx 함수를 미분해 그리고 1을 넣었어 미분 가능하냐라고 물었고 3번 문제는 a2가 6인데 a4, a6을 보면 아 이건 평가원이잖아 a5의 2배가 36이라는 거 그래서 a의 5는 18이야 오케이 그러면 a2에서 a5로 넘어갈 때 공차가 얼마? 3d 공차 3d가 얼마라는 거? 12 그래서 공차 d는 4야 그런데 a10을 물었어 a5에서 a10으로 넘어갈 때 공차를 5번 더 하면 돼 그래서 20을 더해주면 38이야 라는 거 아 역시 첫 페이지에도 그냥 막 출제하진 않아 등차 중항이 사용되네 라는 생각 자 그리고 4번 문제 4번 문제를 풀 때도 그냥 극한의 정이지만 정말 이 4번 문제를 출제하신 교수님은 이 문제에 무언가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난이도에 맞게 물론 이 문제가 지금 뭐 첫 번째 페이지에 4번이긴 하지만 이 난이도에 맞는 그런 어떤 알려주고자 하는 주제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주제를 담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이너스 1마이너스로 갔을 때 실제로 마이너스인 자리에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다 다른 자리에 정말 좌극한을 구분하는지 물었고 그리고 x가 2를 향해 간다라는 이 극한의 우극한 좌극한을 함께 표현해 놨죠 그래서 좌우 극한인데 사실은 거기 뚫려 있어 뚫려 있어도 극한 값은 존재하는 거야 극한 값은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되게 디테일하게 딱 두 지점이지만 깔끔하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묻고 있어요 개념이 들어 있어 극한 값은 정의되지 않아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목표 값이니까 얼마를 향해 가는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아 역시 평가원 뭐 이런 생각을 첫 페이지부터 할 수 있어요 첫째 항이 1인 첫째 항이 1이야 A1은 1 기납적 정의니까 축차대입법으로 발생시켜야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의 N 플러스 1은 지금 내가 있잖아 문제 푸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수업하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푸는 모습을 한번 봐봐 이 느낌이네 오늘 약간 수업이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거 이래야 돼 라고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푸는 걸 봐봐 검사받는 느낌인데 갑자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하는데요 아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구경하듯이 보고 있을까? 네 선생님은 잘 푸나 갑자기 어? 나 못 풀면 어떡해 볼게요 헛소리를 그만하고 A1이 1이래 그래서 이제 기납적 정의를 받아본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뭘 떠올리냐면 축차대입법을 써야겠어 A의 N 플러스 1 른 A N에 대해서 분리되어 정의되어 있고 기준이 A N이야 그러니까 이 1이라는 값이 7보다 작네 그러면 N이 1일 때 왼쪽이 여기가 A N 플러스 1일 때도 있고 A N일 때도 있고 여기가 M 마이너스 1일 때도 있으니까 이 축차대입법을 사용할 때 결국 헷갈리지 않으려고 이걸 꼭 적어줘요 N이 1이면 1을 넣으면 왜냐하면 선생님은 이게 헷갈려서 실수로 틀리는 이런 건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풀 때 실전에서는 정확하게 자 N에 1을 넣으면 A2는 A2는 1이 들어가면 2가 되겠죠 자 N에 2가 들어가면 그러면 A3은 아직도 작으니까 두 배 계속 두 배를 하네 N이 3이면 그러면 A의 4는 2배 하면 8 7보다 커졌네 그러면 N에 4를 넣었을 때 A의 5는 커졌으면 다시 7을 빼서 1로 돌아간다 계속 두 배씩 하다가 8이 되는 순간 다시 1로 되돌려 놓는 이런 경우는 여기까지 딱 보고 주기수열이야 뭘 원하지? 더하라고 하는 건가? 어쩌라는 걸까? 8개 더하라고 얼마나 땡큐하구죠? 한 주기의 합이 얼마다? 15 주기수열은 주기별로 더한다 그럼 그다음도 15일 거고 합은 30 이렇게 나오겠죠? 주기수열로 기결되는 축차대입법 기납적 정의는 N에 1, 2, 3, 4 다 집어넣어서 규칙을 바라 오케이 자 6번 해볼게요 방정식 하지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그래프를 그려라 2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다 마이너스 맞아요? 는 마이너스 K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함수를 이건 뭐야? 121 땡 틀렸네요 12x 아 네 됐죠? 자 이랬을 때 이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이기 때문에 3차 함수의 개형이 머릿속에 지나갈 거고 세실근이 나오려면 1번 개형이 나와야 돼 라는 걸 알 수 있고 세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극대 극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3차 함수는 도함수 활용해서 배웠어 3차 함수는 그리라는 뜻인데 F'을 이용해서 그리라는 뜻이야 이게 사실은 처음으로 돌아가면 교과 과정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수 같은 게 쉽게 보이면 인수분해를 해서 그려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저 K라고 하는 오른쪽으로 넘어간 마이너스 K가 극대와 극소 사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극대 극소를 반드시 찾아야 돼 그치? 그리고 평가 문제를 풀 때 3차가 나오면 처음부터 인수분해가 되어 있지 않는 함 미분에서 F'이 안 쓰일 리가 없다라고 믿는 게 맞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FX라고 한다 그럼 F'X를 찾는다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그래서 6을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2 1은 2 마이너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2와 마이너스 1에서 극대와 극소가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극대값 찾고 극소값 찾아서 그 사이를 마이너스 K가 지나가면 된다 라는 것 마이너스 K가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 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이면 요값의 절대값이 아마도 최 뭘 물어요? 아 정수의 개수네? 미안? 아 이렇게 세워준다 라는 거 됐나요? 오케이 이게 크다 작다겠네 그래서 빼서 1 더 빼야 되는 문제네요 3차함수 도함수 찾아서 극대와 극소 이 기점 증감의 기점이 너무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역시 6번까지 우리가 배웠던 교과 과정의 방향성에 벗어난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치? 얼마나 반가워 자 7번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거든 작년에도 벌써 아 이제 수능이 평가원 문제가 이제 뭐 달라졌다 막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험지야 이게 그치? 그런데 지금 한 문제 한 문제 잘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던 그대로 가서 풀고 오면 돼 자 아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곧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아 심적으로 부담이 되네요 떨린다고 해야 될까? 왜 떨리지? 떨리는 건 좋은 거야 네 자 세타가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 파이보다 작다 그럼 저건 3, 4 분면이고 그때 탄젠트에 대한 이렇게 근데 이 사이에 있는 직선은 절대 기울기가 0이 아니기 때문에 X축과 나란해야 0이잖아 그죠? 그러면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의 탄젠트 세타는 0이 아니야 좌우 변에 곱해서 탄젠트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봐도 상관없어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다라면 지금의 교과 과정에서는 유리 방정식을 안 배우기 때문에 출제될 수가 없어 분모에 들어가 있는 저 탄젠트 세타가 0이 아니면서 3, 4 분면에 있는 직선의 교육이 있는 양이기 때문에 양수로 결정돼 있으면 출제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범위를 딱 지키고 있는 방정식이야 탄젠트 세타는 0보다 커 오케이 그래서 탄젠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곱하면 마이너스 6은 0 그리고 2, 3은 6 마이너스 탄젠트는 3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는 아니야 3이야 왜냐하면 3, 4 분면에 있는 직선의 기록이기 때문에 x가 1 증가할 때 y는 3 떨어지는 지금요 왼쪽으로 갔으니까 아래쪽으로 이러한 여기가 1 좌표로 보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그러면 3, 4 분면에서 사인과 코사인의 합은 사인은 거리 루트 10에 마이너스 3을 얹으면 되고 코사인은 루트 10에 마이너스 1을 얹으면 되니까 둘 다 마이너스인 영역이야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합은 루트 10에 마이너스 4 그래서 분모 분자에 루트 10 곱해서 유리화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재밌나요? 보는 거 재밌어요? 자 이 문제도 7번 점점 7, 8, 9 가끔은 요즘 수능은 이런 건 있죠 이건 트렌드야 7, 8, 9 9, 10 정도에서부터 살짝살짝 불편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 라는 건 트렌드가 맞아 그죠? 앞에 완전 쉬워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배운 그대로 출제가 될 거야 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 8번을 풀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 지금 7번까지도 그렇지만 수능 문제를 다시 이렇게 통으로 이 각각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이 문제를 개념 에센스에 기출백선에 어떤 단원에 넣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랑은 다르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실전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문제를 라인을 보면서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풀 때 되게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아 역시 역시 수능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문제가 되게 굉장히 놀라게 한 문제였어 한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야 이 함수가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하니까 오케이 넓이라고 하면 보라 그랬어 눈으로 그러면 y는 x가 이렇게 있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거야 근데 x는 k라고 하는 y축과 나란한 직선이 하나 들어가서 저 넓이를 2등분하래 그러면 두 함수가 이루는 넓이는 두 함수의 차라는 새로운 함수가 만드는 넓이랑 같아 그쵸? 이 실전에서 그대로 이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 봐 두 함수의 차 가 x축과 이루는 넓이랑 같아 근데 두 함수를 빼면 그것도 2차 함수야 x축과 이루는 넓이를 어디서 반으로 자를 거냐면 꼭지점에 x값에서 반으로 자를 거야 그럼 두 함수의 차라는 새로운 함수가 미분계수가 어디서 제로인가 그걸 생각해 봐 어디서 미분계수가 제로가 나오냐면 원래 두 함수의 미분계수가 같았던 지점 즉 이 기울기 1과 같은 순간 변화율을 가지는 이 두 함수를 뺐을 때 미분계수가 제로가 나오려면 합차 미분법 처음 번은 얘기한 것 같아 합차 미분법 기울기가 2x-5가 뭐가 되는? 1이 되는 지점 x는 얼마? 3 여기가 3이다 정답은 3인 거야 그쵸? 네 합차 미분법이 출제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보여주면 이제 선생님이 실전에서는 이렇게 푸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면 두 함수의 차라는 새로운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넓이가 이 넓이랑 같은데 당연히 2차 함수는 꼭지점에 x값에서 좌우 반으로 나눌 거야 그럼 요게 어디야? 그러면 미분계수가 제로인 자리니까 원래 두 함수의 미분계수가 같아야 됐다 요 자리에서 미분계수랑 보라의 미분계수가 원래 같았던 자리야 이거죠 아 이렇구나 역시 그쵸? 별표예요 끝까지 내려놓으면 안 돼 아무거나 출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우신조도 만들 때 한 문제 한 문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걸 심어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수능 문제를 보면서 파이팅 이분들 네 어쨌든 그치? 네 자 그 다음 8번 8번쯤에서 다시 우리 인사 한 번 할까? 출석 제거 이 정도 하면 우리 인사 한 번 하잖아 자 8번 까지 풀면서 아 하나하나 잘 읽고 풀어야겠다 모든 내가 아는 개념들을 다 머릿속에 띄워놓고 도구로 사용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합참이분 합참이분 이걸 실제로 하나하나 다 계산으로 덤비는 거랑 뭔 말을 하는 건지 뭘 출제한 건지 알고 가는 건 되게 시간 차이가 있어 네 자 인사 한 번 해볼까요? 지금 8번 잘 들었어요? 이런 빅킬러 문항까지만 들어봐도 아 이게 그냥 막 푸는 건 아니구나 예외가 없구나 라는 생각 할 수 있죠 자 인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네 평소와 다른 수업이라 좋아요? 그럼 평소 수업은 그만 할까 이제? 네 음 재밌다고요? 네 이거를 선생님이 푸는 걸 보고 따라 하세요 수능장 가서 알겠죠? 따라 해야 돼 네 그대로 음 뭐 인사를 이렇게 귀엽게들 하네 너무너무너무너무 유익하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지금 다들 종강을 앞두고 여행을 어디 갈까 생각하는 와중에 선생님이 챙겨서 나오면서 우리 조교랑 저 신유경과 준비하는 사람들을 어제도 우리 같이 일하고 하면서 우린 왜 찍어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왜 이러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지 막 이런 생각을 네 하죠 재밌죠? 잘 듣고 있어요? 오케이 네 좋아요 그러면 자 8번까지 잘 들었지? 또 해볼게요 9번 9번 문제 직선 y는 2x 플러스 k 이라는 자 이렇게 두 함수가 있어 근데 이게 두 함수가 3분의 2라는 같은 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뭘까 생각해 보면 x 자리에 x 플러스 3이 x 플러스 1로 바뀌려면 x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돼 x축으로 얼마만큼 가냐면 2만큼 가는 거야 대수적으로 그리고 y값이 1에서 3분의 8만큼 바뀌었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는 3분의 5만큼 가는 거야 자 평행 이동되는 x 방향으로의 값과 y 방향으로의 값을 보면 기울기 2인 직선을 따라가고 있지 않아 그렇지 자 따라가고 있지 않아 즉 기울기 2인 직선은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직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네라는 거야 이게 이 직선을 타고 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비교 분석을 잘한다 그랬어 기존의 기준이 세야 그래야 변화된 것에 대한 눈치를 빠르게 찰 수 있다 그랬거든요 아 이거는 이 직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네 그러면 뭘 원해? pq 길이가 루트 5라는 거야 아 길이는 루트 5야 그럼 빨리 이 직선으로 가서 적응을 해줘야 돼 이게 곡선의 이 점이 1이라는 건 아니지만 직선의 기울기가 딱 2인데 두 곡선에 걸려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니까 내가 또 설명하고 있지 설명하듯 강의하네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딱 푸는 걸 보여주고 싶었지만 이 질문 많았던 문제야 이 문제가 그랬던 것 같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의 차이가 있는 두 점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을 만약에 a,b라고 한다면 이 점은 a 플러스 1,b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a,b라고 하는 내가 미지수 2개를 잡았잖아 근데 그 두 점이 각각 어떤 곡선의 점인지 곡선의 방정식을 다 줬어 미정계수 하나 없이 그래서 각각 이 점을 설명해봐 좌표평면 중에 이 곡선의 조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점이야 그 곡선에다 집어넣으면 되거든 a,b에 대한 관계식 하나를 얻는다 얘도 집어넣어 또 하나의 a,b에 대한 관계식을 얻는다 b를 소거하고 연립하면 지수방정식인 거야 이게 지수방정식을 그냥 푸는 거예요 여기를 잡아내는 원스텝이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을 거야 이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선생님 수업시간에 얘기했죠 왜 기출과 개념의 기준이 중요한지 이분들은 본인들에게서 더 발전시켜서 새로운 문제를 꺼내는 거거든 왜냐면 멀리 가면 안 돼 평가원이잖아 기존에 평행이동 관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잘 못 알아보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직선의 기울기를 타고 가는 점 그걸 한 방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기존 문제는 뭐였냐면 이거 선생님 에센스에서 되게 강조했던 그 문제잖아 기존 문제는 X축으로 Y축으로의 평행이동의 값과 직선의 기울기가 완전히 매칭이 되어 있는 거고 그 기존 걸 그대로 낼 수가 없으니까 매칭이 되지 않는 하지만 하지만 직선을 타고 가는 이 두 점의 관계는 플러스 1과 플러스 2라는 걸 죽은 거지 그리고 이걸 집어넣어서 연립하는 지수 방정식인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투 스텝은 집어넣어 A,B를 A 집어넣으면 이 값이 B야 A 플러스 1을 집어넣어 이 자리에 A 플러스 1을 집어넣어 그러면 이것은 B 플러스 2야 그래서 B를 소거해서 지수에 있는 A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내시면 A값 알고 B값 알아서 직선 위에 한 점만 알면 A,B 집어넣어서 K값 구하면 끝 오케이 방정식은 이네가 풀어 난 풀었어 이거 애들한테 줄 건가요? 손해설 고민 중이라고? 되게 짜게 구네 이거를 하나하나 풀면서 손해설을 썼거든요 다시 와 고민 중이라고 그래그래 고민 중 그래 우리도 다 주지 말자 우리도 너무 주지 말고 우리도 튕겨보자 오케이 오케이 고민 좀 해보고 줄까? 어? 70명 들어오면 준다고? 엄마 아빠 깨워야지 그러면 70명 들어오면 준대요 연립방정식은 스스로 하기 알겠죠? 이런 문제들을 보면 기존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어렴풋이 어떤 생각을 해버리냐면 그때 그 문제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라고 막 어거지로 가져다 끼워 넣어 아닌데 맞는 옷이 아닌데 막 갖다 입히는 것하고 똑같이 그게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알겠죠? 네 됐나요? 자 그 다음 주세요 70명 가보자 지금 몇 명이지? 63명 어? 조금 늦은 거 아니 엄마 아빠는 주무시기에 냅둬야지 그거 반칙이야 그럼 100명 불러볼까? 그건 안될 것 같아? 엄마 아빠 깨우러 간다 9번 됐죠? 9번 됐지? 네 비킬러지만 한 번쯤은 선생님한테 다들 묻고 싶은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문제라 기존에 있었던 평행이동 문제랑 선생님은 올해 에센스를 만들 때 되게 고민했을 거 아니야 이 문제를 넣을까? 아니면 기존의 문제를 넣을까? 고민했겠죠 근데 나는 기존 것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기준이거든 그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심어줘야지만 그래야 이런 문제들로 변화된 상황으로 끌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질문이 너무 많았어 저 문제가 그래서 후회했어 내년에는 이걸로 넣어야 되겠어요 자 볼까? 자 이제 10번 금방 하네 3차 함수 FX에 대하여 Y는 FX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과 와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이 문제가 10번 자리에 있으면서 압도적인 개념 문제는 아니면서 쉽게 지나가지는 못하게 하는 요즘 10번 11번의 역할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문제야 수업시간에 한번 얘기했잖아 14번 20번 자리는 압도적인 개념을 품고 있다고 거기는 킬러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턱 걸리는 자리야 거기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를 놓기 때문에 그냥 계산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 10번 11번 자리는 사실상 크게 별건 없는데 가볍진 않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문제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열심히 끝까지 해결해야 돼 무게감이 있을 뿐이지 14,20번 아니다 이게 10번에 대한 마인드여야 돼 10,10,11,12 문제를 풀 때의 마인드 어느 문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볍게 지나가게는 못해 하지만 웬만한 학생들은 대부분 풀 수 있어야 해 그러면 무게감을 줄 수밖에 없어 무게감을 그럼 무게감이 있는 문제야 정확하게 따라와서 그냥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문제예요 자 한번 보시면 3차 함수 fx에 대하여 y는 fx 위의 0,0에서의 접선이라고 하니까 0,0에서의 접선 그러면 첫 번째 조건 f0은 0을 지나 f0은 0이야 그래서 일단 fx 함수가 최고치항의 개수를 하나도 안 주네 ax3제곱, bx제곱, 플러스 cx까지 잡고 그리고 0,0에서의 접선 오케이 f의 프라임의 0 접선 과 곡선 x f'0에서의 접선은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f'0다 그래서 y는 f'0의 x 빼기 0 더하기 0 해서 요게 접선이야 여기까지 끊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더 찾을 수 있는 게 없어 자 그리고 새로운 함수가 주어져 y는 xfx 1,2에서의 라고 하니까 x에 1을 넣으면 y는 f1 이게 2다 f1은 2다에서 a,b,c에 대한 관계식 하나가 나와 a 플러스,b 플러스,c는 2야 이렇게 자 요거 하나 1분이라고 붙일 수 없나 네 고객님 1번을 또 썼는데 여기 첫 번째 내가 사용할 방정식 자 그리고 접선이 일치한다 일치한다는 건 기울기와 절편이 같다라는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미분해야 돼 곰미분이 들어가 있네 곰미분 미분 그대로 충분해 곰미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f'x 자 1을 집어넣어서 접선의 기울기는 y는 f의 1 플러스 f'의 1 r의 x-1 플러스 2 이렇게 자 그 다음 f'의 0와 기울기 f1 더하기 f'의 1 요것이 같다가 연립할 두 번째 식 됐죠 세 번째는 절편 여기 절편은 0이고 이쪽의 절편은 0이니까 f1 f'이 1 r이 2가 돼야지만 플러스 2랑 더해져서 0이 되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가 2여야지 된다 그래야지만 y 절편이 같다 요게 3번 해서 푸는 거야 근데 사실은 abc를 다 연립하는 게 아니라 이게 f'0가 결국은 얘랑 같은데 얘가 2니까 f'의 0가 2야 그럼 누가 2라는 거야? c가 2라는 거야 그래서 c2를 잡고 그리고 ab를 구하기 위해서 방정식 풀었어요 됐나요? 오케이 근데 이 문제는 진짜 시키는 대로 가는데 가볍지는 않아 그치? fx와 xfx라고 하는 곰미분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야 그래서 아, 요게 abc 세 개를 구하라는 연립방정식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먼저 0,0에서 얘가 사라지고 f'0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식을 잠시 두고 접선이 같아 에서 여기서 0이니까 절편이 2야 얘를 섞어 쓰려고 할 때 2라는 말에서 얘가 2면 c가 2구나 라고 해서 마지막 상수 d랑 그리고 c 라는 1차항의 계수까지는 거의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 아마 출제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abc 세 개를 미지수로 연립방정식을 풀게 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마지막 0,0에서 d를 바로 주고 f'0가 밑에 있는 미분계수랑 같아에서 거기가 절편이 0이 되니까 아, 이 값이 2야라고 해서 1차항의 계수가 여기가 2가 된다는 걸 바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숫자를 굉장히 노력해서 끼워 맞췄을 거야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번 문제가 66명 우와 아, 모든 기기를 동원할 수 있구나 우린 너무 아날로직하게 생각했다 엄마, 아빠를 깨운다는 그런 무식한 어? 아, 기기 동원하는 건 안 된다고? 아, 그래도 안 된다고 네 됐나요? 이 문제 10번 지금 1번에서 10번까지 했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어 그치? 수능장에서 여러분들은 1번에서 10번까지 그냥 쭉 가는 거야 직진 알겠죠? 그리고 가다가 만약에 어, 이게 맞나 할 때에는 문제를 믿으세요 이건 수능 문제야 수능 문제야 말 그대로 쫓아가면서 그냥 풀면 돼 알겠죠? 오케이 10번이 무게감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해볼게요 자, 양수 A에 대하여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크고 A보다 작거나 같고 중간에 끼고 있는 사이에 들어있는 2분의 A는 아닌 정의역을 가지고 있는 함수 FX가 탄젠트다 자, X 앞에 변화된 건 A분의 파이 뭘 바꿔? 주기를 바꿔 그러면 파이 바로 하필이면 탄젠트의 점대칭점 그래서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탄젠트와 만들어내는 또 다른 두 교점은 당연히 O에 대해서 대칭성을 확보하고 있는 두 직선과 탄젠트가 그대로 돌아 들어가면 180도 회전하면 겹쳐지는 두 곡선이 될 거고 자, 이때 점 A를 지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죠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점대칭에 빠져있다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문제를 풀 때 문제와 굉장히 열심히 소통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체력이 딸려요 문제 다 풀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선생이 되고 나서는 그런 기억이 없지만 모의고사를 볼 때는 항상 그날 저녁에는 아팠던 것 같아요 아, 입에 막 입술이 터지고 막 몸살이 나는 그 정도로 열심히 읽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평소에 고3 때 안 했기 때문에 시험부는 순간에 극복을 해야 되는 집중력으로 그랬고 재수할 때는 물론 안 그랬지만 자, 점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다시 만나는 그 자리는 한 주기 뒤에 있다라는 거지 이게 상수함수와 같은 값이 나오려면 한 주기가 가야 된다 탄젠트는 기울기가 같아지는 직선 원점 기준으로 동경 반대를 향하고 있으니까 파이만큼 가야지만 같은 기울기가 나와 그게 파이가 아니라 여기서는 A야 됐네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읽었는지 잘 봐야 돼 그래프와 만나는 중 A가 아닌 점을 C라고 하자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일 때 나는 A다 라는 주기를 알았는데 정삼각형이야 그럼 여기도 A야 아까 줬던 그 O, A, B 전체가 A고 그러면 점대칭 점이 있으니까 반쪽은 2분의 A일 거고 자, 이때 자, 이때 삼각형 넓이가 나오려면 A값을 찾아야 되는데 다시 정신 차려보면 항상 귀결되는 건 XY 좌표평면에서 탄젠트 함수의 점으로 끝날 테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 점이 여기가 지금 정삼각형의 반쪽이니까 여기도 정삼각형이겠죠 X축 위에서 수선을 내리면 삼각형 그대로 이용하면 이 높이가 얘가 2분의 A에 대한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 해주면 4분의 루트 3 A인데 그런데 가로가 요게 2분의 A이고 정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렸으니까 여기도 또 반 해서 이 지점의 좌표가 뭐냐면 요 점의 좌표가 4분의 A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한 주기 A일 때 즉 탄젠트는 그대로 대응시켜 보면 한 주기가 파이일 때 2분의 파이에서 점근선이 4분의 파이에서 함수값 1이 만들어진다 그게 비율적으로 그대로 확대나 축소가 이루어진 거니까 4분의 루트 3 A 여기가 1이구나 고로 A는 루트 3분의 4다 라고 해서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분의 4일 때 정삼각형의 길이 이렇게 가는 거죠 진짜 무서운 거예요 평가원 문제는 헛소리가 단 하나도 없어 이건 정말 그래서 선생님이 이상형이 평가원 문제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죠 한동안 기출문제들 멀어져 있어서 내가 만든 문제를 푸느라고 자기 자신을 좋아해야 되는데 어쨌든 평가원 문제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완벽한 논리로 착착착 끌고 가는 힘이 그렇죠? 네 멋있어요 자 그다음 65명이야 오늘 못 받아가겠어 손에선 70 언제 넘었어? 아까 넘었어? 난 못 봤어 그러면 땡 아닌 거야 내가 봐야지 아 우아 70이라고 진짜 순식간에 누가 하나 들어왔나 보네 부모님을 좀 괴롭힌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약간 특이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 문제를 봤을 때 근데 잘 봐야 돼 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잘 봐 연속 연속성을 언제 받았나 생각해 봐 되게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 처음 연속성 할 때 그때 주로 분리된 함수에서 함수가 x 기준 왼쪽에서는 이거 오른쪽에서는 이거 그러면 붙어야 돼 기점에서 붙어야 돼 이때 우리가 연속성을 많이 봤어 그리고 다항 함수나 가장 기본적인 스무스 함수가 아닐 때 그때 연속성을 특별히 주지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 f는 좀 이상한 함수야 기본 때 있잖아 그렇게 f는 좀 이상한 함수인가 봐 f가 뭔데? 굳이 연속성이란 말을 붙여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자 이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잘 봐 연속인 함수가 f잖아 나는 f가 궁금해 f가 뭔데? 왜 연속성을 주는 거야? 인데 f가 궁금한 나한테는 f가 미지수고 f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이는 거지 그걸 확신하게 하는 게 마지막에 또 묻는 게 f 값이야 시작부터 끝까지 f가 뭔데? 이거잖아 f가 어때야지만 연속이 되겠어? 분리된 함수로 준 게 아니라 f를 뭔가 더 간접적으로 제시한 거지 근데 그때도 생각해야 돼 연속성을 물었으니까 연속이라는 단원 안에서 출제가 됐겠지 뭐 이상한 별나라에서 떨어진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느낌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f를 찾을까? 이게 강력해야 돼 어떻게 하면 f를 찾을까? 그래야 저 방정식이 f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인다고 근데 생각해보면 f에 대한 3차 방정식이네 근데 개수가 딱 숫자가 아니야 개수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f는 x에 대한 3차 방정식 생각해봐 개수가 숫자면 그는 숫자로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fx 함수가 x에 대한 다항식으로 결정이 되게 하려면 x가 개수로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이 순간순간 이게 아마 약간 새로운 느낌의 문제였을 텐데 이런 새로운 느낌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뭐냐면 읽어내는 거야 읽어내는 거 읽어내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을 써야 되거든 그걸 목표로 읽어내는 거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fx 3제곱 마이너스 fx제곱 인수분해를 해야 된단 말이지 fx가 뭐냐 이거란 말이야 그런데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 개수들을 보면 1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려면 개수를 봐야 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일단 f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 오케이 자 fx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고 fx의 3제곱이니까 우리 평소 하던 대로 얘가 마치 x인 것처럼 한번 차수랑 맞춰볼게요 자 fx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마이너스 fx제곱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져서 나오는 마이너스 fx제곱 외에는 여기에 1차식이 더 있으면 안 돼 걔가 얘랑 곱해져서 2차식을 만들면 안 되니까 바로 상수항으로 넘어가야 돼요 상수함이 플러스 x제곱이니까 이거 상수항이라고 하는 건 fx에 대한 방정식 기준에서 그 외를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x제곱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x제곱은 0 이렇게 됐죠 그래서 fx는 1이거나 여기는 방정식을 해석하잖아 또는인 거야 fx가 1이어도 만족시키지만 또는 fx제곱이 x제곱이어도 는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fx는 플러스 x이거나 마이너스 x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리된 함수로 받았을 때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거 2 고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는이 아니란 말이야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거야 라고 했을 때는 주어진 그 범위 안에서 결정된 함수를 딱 그려놔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모든 x에 대해서 있잖아 네가 fx로 찍을 수 있는 점들은 이 상수함수 규칙을 따라가거나 y는 1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플러스 x 아니면 마이너스 x를 쫓아가면 돼 너는 어떤 걸 선택해도 돼 까지가 이 방정식이 나한테 주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이 특이한 함수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내가 사용해야 되는 조건이 시작할 때 연속성이었고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이 0일 때니까 총 3개의 함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걸 이제 저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 투스텝으로 넘어가서 y는 x y는 마이너스 x 어떤 구간에서 누가 선택될지 모르거든요 또는으로 받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받는 건 1 x x가 0보다 작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받으면 이거는 컴마거든요 2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x야 이렇게 결정해 주는 거거든 근데 쟤는 또는으로 줬기 때문에 네가 선택해야 돼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는데 우리는 좀 까다로운 조건을 줄게 연속이고 최대 최소가 이래야 돼 이런 조건을 준 거야 완전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에요 또 다르게 어떻게든 바뀌어서 나오겠지 10, 11, 12 이쪽 부분이 근데 10번도 그랬고 무게감은 있으나 접선을 그대로 쫓아가고 곰미분이라는 출제 의도가 문항카드에 적혀 있었고 얘 같은 경우는 연속성 연속이 핵심이겠죠 그리고 y는 1까지 들어가 보자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해야 되니까 x가 저 마이너스 무한대로 올 때 자 셋 중 하나 선택하자 y는 마이너스 x 선택할 거야 1 선택할 거야 x 선택할 거야 봤더니 최대값은 1이어야 돼 근데 왼쪽에서 얘를 선택하면 최대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오케이 안 돼 그러니까 얘나 아래쪽을 선택해 가야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다가 최소값은 0이다 아 그러면 얘를 선택하면 이미 마이너스 값에서 찍고 들어가니까 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올 때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뭘 정하는 거냐면 시금 미리 가지고 있는데 기점 범위를 내가 정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쭉 오면서 자 여기서 연속이면 한번 타고 지나갈 수 있어 왜냐하면 셋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데서 타고 지나가면 불연속이니까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다가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어야 되는데 이 1을 여기서 변환해서 타고 내려가지 않으면 이 0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찍어 내려가고 다시 계속 내려가버리면 최소값을 어기니까 다시 올라가고 다시 최대값에 걸려서 지나가는 이런 아주 이쁜 이런 마크 같은 이런 함수가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f의 마이너스 3분의 4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이고 f0은 0이고 f의 2분의 1은 y는 x 위에 있으니까 함수값이 2분의 1이라 세 개를 더하면 정답입니다 와 캡처해놨대 70명 되게 무서운 애들 있네 그럼 이제 줘야 돼? 캡처해놨으니까 60번까지 됐죠? 11, 12 이런 데서 멈칫멈칫하지마 열심히 읽어 열심히 거기서 만약에 이거 뭐지? 막 지나갔어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소통을 해보자 다른 사람 말을 귀를 크게 하고 열심히 들어야지만 해석할 수 있어 그 다른 사람 말이 평가한 교수님의 얘기야 저 문제를 만드시 알겠죠? 잘 읽으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배운 개념 에센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다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는 1보다 크고 B는 A보다 더 커 이때 좌표평면 위의 두 점 A와 로그 2의 A, B와 로그 2의 B 1보다 큰 A와 B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두 번 이상 A, 로그 2의 A, B, 로그 2의 B 평가는 실제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인 경우에도 직선이라는 것을 생략하고 중킬러 이상일 때 점들만 주는 경우들도 있어 그때 읽고 어? 이렇게 점들이 연결되려면 이렇게 대부분 사용되는 포인트는 등 간격일 때 Y값이 등차로 커가 이건 직선 위에 세 점이야 라는 것처럼 중킬러 이상이 될 때 직접 함수를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금 얘처럼 로그 2의 X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찬가지 로그 4의 X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결국 로그 2의 X와 로그 4의 X 로그 함수 하나 나올 때 됐어 왜 아직도 안 나오나 했어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사실은 풀게 돼요 오케이 1 이런 지문을 보고 로그 함수 할 때 됐잖아 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과 과정의 단원별 출제 비율은 동등해야 되고 그걸 지키고 있고 평가원은 단원에서 지수로그 함수에서 뭘 낼 거야? 라고 했을 때 밑이 다른 로그 함수의 비교 로그 함수에 밑이 하나는 이거 하나는 사야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Y값이 두 배야? 라는 걸 출제한 거 아닐까? 오케이 밑이 다른 로그니까 밑이 같은 지수와 로그? 뭐 욕함수 출제한 거 아니야? 당연히 의심의 확률이 확 좁혀지는 거죠 방향성이 오케이 자 그러면 Y는 로그 2의 X Y는 로그 4의 X 오 이러면 안 되지? 안 돼 안 돼 근데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왜 배가 고프지? 네 하샤 아잇 이 두 배가 두 배 두 배 여기도 두 배여야 되거든 두 배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차 두 배 이렇게 자 Y는 로그 4의 X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이때 1보다 큰 A A보다 더 큰 B 이 점 이렇게 두 점을 로그 2 위에 있는 두 점을 이름은 안 좋네 오케이 이렇게 로그 2의 A 로그 2의 B Y값들이 여기는 로그 4의 A 로그 4의 B 라는 점을 딱 받는 순간 로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비교에 대한 고유성 몇 배다? 로그 2의 4배다 그러니까 몇 배? 두 배야 두 배 아 두 배 어? 뭘 냈지?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지나는 직선의 Y절편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 직선을 출제한 거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겠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직선들 위의 두 점 두 개의 정의역에서 만들어진 Y값이 여기도 두 배 여기도 두 배야 그럼 직선은 서로 다른 정의역에 여전히 Y값이 두 배인 두 개의 직선이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X가 델타 X만큼 증가할 때 Y 증가량과 위에 있는 직선 델타 X만큼 같은 X만큼 증가할 때 Y 증가량 이 차이도 두 배였기 때문에 여전히 함수값이 두 배가 유지되어 있다 라는 뜻이 되어버려 아 그러면 같은 X에 대해서 증가분이 두 배가 된다 근데 그 말은 이건 직선이기 때문에 이 델타를 좁혀서 조금 더 짧게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같은 X에 대해서 증가분이 두 배는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해서 AB 아닌 다른 어떤 C를 잡는다 하더라도 변화되는 X에 대해 줄어드는 Y값이 또 두 배 만큼씩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두 배 만큼 차이가 나는 Y값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함수값은 두 배가 유지되겠네 A에서 B로 갈 때 함수값이 두 배가 유지된 거야 두 배로 유지가 됐어 그러면 원래 있던 함수값들에 추가가 된 델타 Y들도 두 배였어야 돼 그러면 조금만 땡겨도 뺀 델타 Y들도 두 배일 거야 관계는 두 배가 유지될 거야 그러면 모든 정의역에서 두 배라는 함수값이 유지되어야겠네 직선을 이렇게 세게 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얘들이 가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얘들이 가서 Y절편이 같대요 두 직선에 Y절편이 같다 아니 Y값이 항상 두 배여야 되는데 같다는 거야 두 배여야 되는데 같아 두 배 해도 같아지는 숫자는 무수히 많은 실수 중에 하나밖에 없지 0 그래서 Y절편이 같으려면 둘이 만나려면 이 Y절편이 0인 원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 이런 데서 만나면 함수값이 둘 다 1이야 그럼 두 배가 아니잖아 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자 원점을 지난다 둘 다 그러면 그 중 하나만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두 점이 이으면 한 직선상에 존재하면서 그 직선이 결국 뭘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이 직선의 정의를 사용하면 0,0에서 A,Log2의 A까지 이것과 0,0에서 B,Log2의 B까지 요게 같애 0,0 빼도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면 B,Log2의 A는 A,Log2의 B인 거고 B가 A의 지수로 올라가 요렇게 됐죠 두 개가 같애 그러면 너랑 너랑 같애 A의 B제곱과 B의 A제곱이 같애 희한하네 그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희한하니까 이분들이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주 희한한 함수를 줘 그때 당황하면 안돼 왜냐면 우리가 지금 내린 결론이 되게 희한해 저 희한한 걸 가지고 뭘 물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Fx가 A에 안보여요 Bx 플러스 B에 Ax 요렇게 합이라고 돼있어 에 대하여 F 뭐라고 돼있어? F 안보여요 안보여 옆에서는 F1이 40일 때 자 이때 F1은 A의 B제곱 B의 A제곱 요게 40이래 근데 우리는 얘들이 같다는 걸 아니까 이 한쪽이 얼마다? 20이다라는 거지 A의 B제곱 B의 A제곱 각각은 20이다 자 그때 F에 뭘 묻는다? F2값을 묻는다 2가 들어가면 A의 B제곱 F2는 그쵸? 네 20의 제곱 뭐 20의 제곱 400? 뭐 답이 어마어마하네요 A의 B제곱 20의 제곱 20의 제곱 해서 400, 400 800 800이 답이야 맞아요 됐나요? 네 달라고 준다고 했어? 좋네 드리겠습니다 자 14번 어? 어? 이거 아 이 문제는 근데 너무 수업시간에 분석을 많이 해서 더 잔소리 할 게 없어 그치? 내가 좀 잔소리 하는 건 수업시간에 안 푼 문제들 이건 정말 잔소리 많이 했어 자 이제 14번에 왔어 14번은 문제 딱 풀기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수업시간 얘기했죠 막 비벼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 자리는 이 자리는 10번이 아니야 막 계산해서는 결국 답을 못 낼 수도 있는 자리야 방향성이 철저히 맞아야 돼 잘 읽어야 돼 그래서 그리고 이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그 워딩 그것에 관련된 개념을 깊이 개출지하는 거야 진짜 제대로 아는지 그래서 14번 문제를 잘 풀려면 풀다가 막히면 에센스를 생각하세요 개념 에센스에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무슨 얘기했는지 맨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정의 말에 대한 정의 하나하나 표현들 그 자세한 것들을 진짜 제대로 아는지 묻는 문제들이야 자 해볼게요 위치함수야 위치함수 위치함수가 ab라는 미정개수를 가지고 있는 인수분해가 딱 돼 있어 t-1 a-t 플러스 b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3차함수이긴 하고 절편이 0, 1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 주는 거야 지금 이 문제는 3차함수를 소재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인수분해를 명확히 해준 상태예요 그렇다면 3차함수를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미분에서 도함수를 이용해야지 라는 생각을 살짝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강력한 사인도 있지 뭐냐면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개념은 운동이라는 거야 운동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같아요 자 위치함수를 인수분해 딱 해놨어 3차를 그러면 위치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t축에 0, 1은 확정된 거야 근데 나머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 그 마이너스 a분의 b를 점진적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 만약에 1 오른쪽에 하나 있는 거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1에 합쳐졌다 그럼 1이 동시에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러면 접하겠네 이렇게 왼쪽을 그리긴 하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영역은 아니야 자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0과 1 사이로 들어왔다 그럼 1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야 자 그리고 0까지 갔다 0까지 그러면 1에서 지나가서 0에서 접하는 함수가 되겠지 0이 동시에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a분의 b를 왼쪽으로 넘기자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진짜 많이 봤어 이게 고난도 문항으로 갈수록 케이스를 걸고 걸러서 찾아가는 답을 향해 가는 과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왼쪽에 있어 그러면 1은 여기 0 왼쪽은 어차피 상관은 없지만 넘겨놓으면 이렇게 거기서 원래는 뭐만 봐? t가 0보다 큰 영역만 보는 거야 크거나 같다만 자 이게 다 펼친 거예요 대충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거든 이 14번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저 절편이 어디 있을 거냐라는 관점으로 이거 펼치는 거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아 자 xt라는 함수가 시각 ts의 속도 vt가 0에서 1까지 vt가 속도 vt가 0에서 1까지 절대값 붙여서 적분했을 때 2가 된다 그럼 그대로 읽어야 돼 진짜 미분에서 절대값 붙여서 적분을 해봐라가 아니지 절대값이 속도에 절대값이 붙어 있어 그럼 이 뭐를 의미해? 이동거리 읽어야 되는 거야 막 비벼서 풀지 말라 그랬어 이동거리야 아 속도의 절대값에 대한 정적분은 이동거리야 이동거리 오케이 자 그 이동거리가 얼마다? 0에서 1까지 2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내가 그린 게 어떤 함수냐면 잘 봐야 돼 지금까지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값 변위, 위치의 변화량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 근데 내가 그려놓은 건 위치함수 그리고 조건으로 제시된 건 이동거리 위치함수와 이동거리의 관계까지 살펴볼 수 있는가라는 거야 진짜 진짜 알고 있냐를 묻고 있어요 그냥 외워서 적분하면 절대값 붙여서 적분하면 무조건 플러스로 나오는 값이야 가 아니라 위치, 막 선생님이 설명할 때 뛰어다니잖아 앞으로 1만큼 뒤로 1만큼 우리 처음 에센서 시작할 때 0,0에서 시작해서 1, 2, 3, 4, 5 이렇게 갔어 그러면 첫 번째 예제 개념 에센서를 계속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예제에 5초 동안 움직였을 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을 찍었다 위치의 변화값은 마이너스 1이지만 이동거리는 5야라고 했던 그 상황 위치의 변화는 더하고 빼고를 다 연산하는 거야 아 자 이제 풀어볼게요 기억부터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게 14번이야 얘뿐만이 아니에요 얘만 그런 게 아니야 자 기억 0에서 1까지 그냥 VT, DT는 0이냐 자 읽어 0에서 1까지 그냥 정적분은 위치 변화야 0에서 1까지 위치의 변화는 0이냐 A와 B가 뭔데? AB랑 상관없이란 뜻이거든 저게 기억에 아무런 제한이 없잖아 AB에 대해서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여기 볼게요 이 함수값 자체가 위치값이라 자 0에서 함수값이 0이야 아 원점에서 출발했다는 뜻이야 이 정도 시간에서 T1이라 한다면 T1에서 가장 높은 값을 찍었어 함수값이 최대값이야 아 위치가 최대야 아 T1까지는 앞으로 가 최대 위치까지 간 거야 그대로 읽어야 돼 함수값이 위치값이야 T1을 지나가면 위치값이 내려오고 있잖아 다시 작아지고 있어 왜? 직선운동을 배우는 거라 직선상의 움직임으로 대응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아 T1까지는 멀리 갔다가 T1에서 1초까지는 다시 돌아가 왜? 0을 찍고 있잖아 얘는 0과 1이라는 절판을 찍고 있는 이상 1초일 때 위치가 어디야? 그러면 0이야 근데 어디서 출발해서? 0에서 출발했거든 0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든 다시 1초인 순간에 0을 찍고 있어 함수값 자체가 0,0과 1,0을 지나는 이상 기억은 참이라는 거지 이해 돼요? 오케이 참 니은 니은 XT1의 절대값이 1보다 큰 T1이 자 저거 한번 보자 지금 위에 주어진 이동거리가 2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0에서 1까지 이동거리가 2야 그런데 이건 위치함수값이니까 위치가 최대 어디까지 가냐면 요 값까지 가 여기 갔다가 다시 0까지 내려와 T1일 때 최대 찍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근데 이동거리는 이걸 다 더해야 돼 그 이동거리가 2래 아 이거 Y가 극대점이 나오는 Y값이 1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그래야 이동거리는 T1까지 1까지 갔다가 다시 D로 빽 1만큼 왔을 때 0이 되는 위치 변화를 이동거리로 보자면 1 더하기 1 해서 2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자 이 케이스에서는 0에서 1까지의 이동거리 마찬가지야 요 사이에 절편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갔다 오고 있잖아 곡선으로 갔다 오는 건 가는 속도의 문제인 거고 최대 어디까지 갔다 오냐면 T1인 시간인 경우 T1에서 위치값이 최대가 됐다가 다시 돌아가거든 근데 온 만큼 간다는 거지 올 때 곡선의 모양과 돌아갈 때 곡선의 모양은 달라 이거는 속도의 문제인 거고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도함수이기 때문에 속도가 달라서 모양이 다른 거고 가는 거리는 1만큼 갔다 1만큼 오니까 2라는 거지 즉 여기가 1이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 사이로 들어갔을 때는 잘 봐 위치값이 어떻게 변하냐면 최대를 찍어 앞으로 가 다시 원점을 찍어 근데 뒤로 가 다시 원점을 찍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걸 다 더 하면 이동거리인 거야 결국 하나 둘 셋 넷 즉 이만큼의 이동거리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이 간격이 이 극대에서 극소 사이의 간격이 얼마여야 된다? 이게 1이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 될까요? 위치함수에서 이동거리를 찾아낸다는 어마어마한 문제네 와 이거 꼭 들어야 되는데 그치? 지금 애들 빠져나가고 있지? 전체 30문제 풀 때 몇 분 걸리냐고? 아 이건 근데 이건 사실 선생님은 굉장히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풀이를 가지고 휘둘러버리기 때문에 아주 빨리 풀어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푸는 풀이의 그 속도를 지금 묻는 건 어쩌면 무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읽어낼 때 왜냐면 선생님은 수학을 이 개념을 10년 이상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말하면 상처가 될 수 있는 당연한 거 아닐까? 나 이거 시간제수 푼 적이 없어 근데 굉장히 빠르게 풀었죠 자 그럼 시간 한번 재볼게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수능 보러 가면 내가 시간제수 풀어볼게 그러면 그날 밤에 라이브 하는 거야? 수능날 밤에 라이브 하는 거예요? 시간제수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 선생님이 빨리 푸는 건 상대적으로 상처가 되진 않겠네 그치? 네 왜냐면 선생님이니까 네 그럼 시간제 가지고 딱 풀고 그날 밤에 라이브 11시 네 들어와서 울기 없기 행복하기 자 그 다음 여기가 1 여기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0에 있어 그리고 여기가 1이야 그럼 이제 저 값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출발 자체를 d로 했다가 앞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왔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는 그냥 없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t가 0보다 클 때 최소 찍고 가는 건데 내 뒤로 갔다가 돌아와서 곡선의 모양은 좀 다르겠지만 위치의 변화량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소값이 위치의 변화량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걸 동일하고 시간은 다르겠지만 이동거리는 똑같이 2가 나와야 되니까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지금 모든 케이스를 다 체크해봐도 극대와 극소가 절대값으로 봤을 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벗어날 수는 없어 모든 케이스가 자 니은에서 뭘 물었었냐면 x의 t1 t1이 0과 1 사이에 0과 1 사이에 1보다 커지는 함수값은 존재할 수가 없어 모든 케이스를 다 본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땡! 틀렸네요 1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가 1이다라는 거 자 니은 틀렸어 디귿 그럼 이제 확률이 니은이 틀려버려주면 보기가 어떻게 돼 있지? 궁금하면 들어오세요 네 뭐를 들어오라는 거야? 아 수능날 하는 라이브? 수능날 일할 거야? 오 신용연 수능날 일한대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야 증인 일한다고? 오케이 기억하세요 수능날 학원에 와 신용연이 있을 건가 봐 자 보기 한번 보자 이번에 선생님 천우신조 만든 기억리은 이 보기가 기억이 틀린 보기인데 보기에 대부분의 기억이 없었대 그래서 누가 QA에 힌트를 너무 강력하게 주셨다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라서 x값에 뭘 딱 넣으면 안 되는 그 문제 기억이 답이 아닌데 보기에 거의 기억이 없었대요 근데 지금 여기는 니은이 꽤 있네 니은이 아니면 둘 중 하나인데 기억이나 기억 디귿 둘 이러면 기억 디귿 아니겠어? 그치? 맞아 문제 만든 사람의 성의를 봐야지 내가 이거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고 새로운 어떤 길을 열었단 말이야? 위치함수와 이동거리가 같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길을 열었어 근데 하나만 맞게 해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문제를 만들어도 어려워 자 디귿 0보다 크 근데 이거 적용시키면 안 돼? 알겠죠? 문제 풀다가 T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T에 대해서 절대값 XT가 1보다 작다 이면 1인 순간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 땡 땡 땡 땡 요거야 요거 요 케이스 자 이 간격 1이 나와야 되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조건속에 들어가는 쟤는 XT2가 0이 되는 T2가 열린 구간 0과 1 사이에 존재하냐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0이 되는 순간이 저 사이로 들어가야지만 이 거리가 1이 되는 극대와 극수의 차이가 1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야 이게 숨이 너무 찬데? 이유가 뭘까? 너무 과하게 세게 했지 강의를 아 피곤한데 그쵸? 오 오십 육명 링크를 부탁한대요 링크를 못 받은 분이 있나? 아 수능날 아 수능날 아 아 그러지 뭐 링크를 못 받으면 여기 못 들어오나? 아 그러나? 아 아 이게 마치 그럼 비슷해요 링크를 못 받았으면 여기 못 들어오잖아 아니 그 학원에서 나가는데 한번 수업시간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 순간 문이 탁 닫히는 순간 알았어요 아 전화기를 학원에 놓고 왔다 이렇게 근데 학원에서 아직 그때 어떤 동료가 박티인가 누가 학원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먼저 가면서 그래서 아 학원에 전화기를 놓고 왔다 하니까 옆에 있던 선생님이 아 또? 이랬는데 내가 아 박티한테 내 전화기 갖고 오라고 전화해야지 하면서 가방을 뒤졌죠 비슷한 거 아니야? 자 가보자 15번 자 15번의 도형 문제가 이렇게 빈칸 채우기로 좋아지면 얼마나 편해 어? 따라가주면 돼 얼마나 땡큐야 그치? 이어서 따라가주면 되니까 이 작년 수능의 선생님이 1번에서 14번 사이의 문제 중에 제일 가장 좋은 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 8번 문제 아 진짜 수능이다 라는 느낌을 팍 주는 그런 문제가 8번 또 10 탄센터 나왔던 문제 11번이었나? 뭐 11번 그리고 방금 했던 14번 진짜 정말 아냐? 라는 걸 딱 물어보는 알면 풀리는 저거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막 계산하려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에센스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말에 대한 정의할 때 떠들었던 그 잔소리 그거 잘 들으세요 자 15번 두 점 O1 O2를 각각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O1 O2 IN 1 C1 C2가 있다 이쪽이 C1 여기가 C2 두 점이 O1 O2가 각각 상대방의 원 위에 존재해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같다라는 걸 볼 수 있어 반지름이 이거야 근데 반지름을 안 줘 곤란하지 반지름을 줘야 되는데 그죠?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반지름은 왜 안 주지? 뭐 이런 생각 자 그림과 같이 1C1E의 서로 다른 세 점 ABC 앞에 읽을 때는 있잖아요 되게 빨리 읽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점을 다 정의를 앞에서 해줘야 되거든 떠들어 놔야 돼 그러니까 점들을 그냥 보면서 ABC ABC 체크 오케이 그리고 C2E의 점 이게 그냥 단답이나 객관식이 아니라 박스로 따라가야 되니까 박스 밖에 있을 때의 정보는 빨리 받아들이면 돼 그냥 박스 문제는 A5102 C52D가 각각 한 직선 위에 있다 한 직선 위에 C52D A5102 오케이 알겠어 자 여기서 이제 각을 정의해주고 있어요 세타1 B51A 여기 세타1 그리고 O2O1C O2O1C 여기 세타2 그리고 O1O2D O1O2D 여기 세타3 자 요렇게 자 이때 이게 사실 요 세타3가 옆에 있는 삼각형의 외곽이기 때문에 어? 그렇다면 세타3는 음 얘랑 얘랑 더해서 된 건데 근데 이거랑 얘가 같아 어? 그럼 이각은 뭐지?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D로 가면 A, B O1D가 1대 2루트 2 비유를 줬어? 그러면 미지수 하나 가지고 표현을 하자 A, B 여기는 K 2루트 2는 O1D O1D 여기 2루트 2K 오케이 요렇게 정보를 막 던지고 있잖아 세타3는 세타1 플러스 세타2 어? 여기가 지금 아까 그 각이 세타3는 여기는 얘랑 얘랑 합이라 그랬는데 이게 세타1 플러스 세타2니까 요거 세타1 요각도 세타1 됐죠? 그러면 세타1과 세타3를 더하면 파이 그리고 세타3가 지금 세타1 플러스 세타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각에서 세타1과 세타수 사이 어? 세타1과 세타2 두개를 닿으면 세타3이라서 여기가 이 세타1 세타1과 세타1, 세타2 세타1과 세타1, 세타2 더하면 파이가 된다 해서 각은 거의 다 알았어 아 박스를 보면서 가야 돼 자 박스 가볼게요 자 박스 오 그림이 이렇게 오 네 자 어 각이 파이 이모로 2분의 파이에서 파 여기서 뭐뭐 이모로 해서 결국 여기가 세타1이다 결론을 봐 내가 이미 찾았잖아 요 결론을 잘 봐 뭐뭐 이모로에 의해서 쭉 따라가서 세타1 지금 어디 각을 준 거냐면 c, o, one, b 여기가 세타1이라고 준 거야 그러면 지금 원에 중심각이 세타1으로 같애 그럼 뭐가 같애 현이 같애 그러니까 요 길이가 k라는 걸 준 거야 세타1이야 그럼 너도 k야 이게 싸인 법칙이잖아 중심각이 같으면 원주각이 같을 거고 그 현을 바라보는 원주각이 같으면 그 현의 길이가 같다 원주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가 같애 이게 중등 과정이라면 싸인 법칙에 첫 번째 요게 k야 이게 싸인 법칙이거든 오케이 k, 오케이 그 다음 어디까지 읽었죠? o, two, e, c, 세타3이므로 삼각형과 삼각형이 합동이다 자 받아들이자 이거 아니고 앞으로 어떤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라고 주어졌냐면 요 삼각형하고 요 보라색 얇은 삼각형 그리고 얘랑 합동이다 이렇게 주는 거야 이게 합동이면 두 변이 다 반지름들이기 때문에 이 노랑 2루트 2k가 보라가 되는 거지 2루트 2k 그렇죠? 그러면 이 보라와 k 둘이 직각이고 그러면 요 길이는 k 대 2루트 2k 처음부터 이게 약간 k와 2루트 2k 제곱의 합은 3k 여기가 3k 그럼 반지름은 2분의 3k인데 자 그 다음 잠시 원하는 것이 이모로 aO2를 원해요 aO2가 어디지? 왔다 갔다 aO2 a aO2 지름 오 3k 피타고라스를 먼저 썼네 그렇죠? 이렇게 k 2루트 2k 그러면 3k 요걸 그래서 가족 거는 값박스는 3k 그러네 지름에 대한 원주각 직각 그게 작도가 안 돼 있었잖아 그치? 근데 얘 때문에 점선으로 작도 돼 있었나요? 합동이다 라는 표현으로 길이가 같아 합동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변이 같은 건 당연한데 그 이루는 각도 같음으로 여기 세타3고 세타1, 세타2니까 노도 세타3라서 세타3, 세타3 그러면 노랑 이것과 이 보라랑 둘이 합동이야 그러면 이 루트 2k가 요 이 루트 2k야 그건 뭔데?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그래서 3k 5k 3k 왜 자꾸 5k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오늘 우리 15분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늦었다 그렇죠? 계속 이어가 볼게요 계속 어떻게 이어갈 수 있어? 하여튼 잠깐만 있어봐 그래서 빨리 집중해서 해결해 주자 자 여기서 잘 봐 B, O, 2, A가 2분의 세타1 이모로 어디가? 뭐뭐 이모로는 있잖아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B, O, 2, 1 야 이거 삼각형 B, O, 2 어디? C? B, O, 2, C가 너무 극한 B, O, 2, C B, O, 2, A 미안해 B, O, 2, A 꿈에 나올 것 같지 않아? B, O, 2, A 여기가 여기가 2분의 세타 이모로 오케이 저거 왜 2분의 세타야? 왜 2분의 세타냐면 원에 잘 봐 원에 이 K와 K를 바라보고 있는 두 원주각은 같아야 돼 근데 그 전체 각이 세타1이니까 2분의 세타1이야 이해 됐죠? 자 요 각이 2분의 세타1인데 그 각을 끼고 있는 삼각형은 이상하게 생겼고 얘 똑같은 2분의 세타1이지만 얘를 끼고 있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2분의 세타2 세타1 세타1 2분의 세타1 코사인 2분의 세타1이 얼마냐면 직각삼각형에서 3K분의 2루트 2K 3분의 2루트 2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직각삼각형은 도구야 아 이 문제에서 진짜 중요한 게 직각삼각형이네 얘가 해주는 역할이 두 개야 지름의 길이가 3K라는 피타고라스 그리고 끼고 있는 2분의 세타1 에 대한 코사인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상하게 생긴 삼각형 여기 하겠지 여기 저 이상하게 생긴 이 삼각형을 분석하기 위해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게 딱 하나 이 하얀 길이 이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2분의 세타에 대한 코사인을 아니까 2분의 세타가 바라보는 3K제곱은 2루트 2K제곱 8K제곱 플러스 L 이거 L 모르니까 나는 L 찾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에 2루트 2K 그리고 L 를 코사인 2분의 세타1 해서 3분의 2루트2 하면 원래부터도 B를 구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푼다 라고 서두에 말했기 때문에 이 다에 들어가는 이 식이 저 다에서 내가 원하는 건 L인데 그 L이 딱 숫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K에 대한 식으로 떨어지겠죠 저기 있는 모든 변의 길이가 지금 K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정식을 풀어내면 L이 K값 2개가 나와요 하나는 고마워 3분의 7K 하나는 3K 3K 오케이 그런데 3K OK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산만하게 그러면 지름보다는 짧은 현이기 때문에 3분의 7K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L이 3분의 7K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거 진짜 어이도한 거 아닌데 유독 이 문제에서 OK가 나오네 됐을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